지난 11월 28일 첫 방송된 현역가왕은 시청률 6.8%로 출발해 3회에는 10.4%를 기록하며 화요일 예능 1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은 여성 트롯 오디션으로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불타는 트롯맨 등을 제작한 서혜진 PD 사단이 내놓은 신작인데요. 이름 그대로 기성 가수들이 등장해 경연을 펼친다는 점에서 곧 방영될 미스트롯3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전 경험이 많은 기성 가수들이 나올 경우 전체적으로 무대 퀄리티가 높아지는데요. 덕분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풍성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성황리에 끝났던 미스트로2 출신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다현은 미스트로2의 미를 차지하며 어린 나이임에도 인정받는 트로트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에서도 김다현의 모습은 눈에 띄었는데요. 최연소 현역 김다현은 경연에서 2등, 3등은 해봤는데 1등은 못해봤다. 한국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전했습니다. 김다현은 300초를 선곡, 득도의 긴장감의 초반부 음정이 다소 흔들린 모습을 보였지만 경연 고수답게 후반부 감정을 다잡으며 26버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요. 김다현은 1대1 데스매치에서 데뷔 23년차 린을 상대로 뽑았습니다. 김다현은 나 4년차 김다현인데 린, 너나와! 를 외쳐 모두를 빵터지게 했습니다. 린은 김다현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다시 한 번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무대에 앞서 린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부담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 김다현은 가버린 사람으로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감정을 토해냈고 린은 봄날은 간다를 택해 본내부터 트로트 가수였나 싶을 정도로 소화를 잘했습니다. 이지혜는 김다현에게 가사를 누구를 생각하는지 물었고 바람을 생각하면서 부른다는 대답에 패널들은 감탄했습니다. 경연 중 린은 가사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이에 많은 이들은 김다현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가사를 실수한 린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김다현은 우승 후보에서 탈락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방송 당시에는 물론 이후에도 해당 대결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많은 이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특히 시청자 게시판은 마스터들을 전부 교체해라 라는 한의글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폐지해라 라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김다현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반응인데요. 김다현은 15살의 나이에 벌써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김다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집안 가장에 돼야 했는데요. 김다현은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2009년생인 김다현은 12세의 나이로 2020년 방송된 MBN 보이스트롯에서 2등을 하고 2등의 TV조선 미스트로 시즌2에서 3등을 차지하며 트롯계의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학동 훈장으로 유명한 김봉곤의 딸로 어렸을 적부터 방송에서 자주 얼굴을 비췄었죠. 김다현은 4, 5세대 판소리와 미녀 등에 입문하여 다양한 우리의 국악을 익히고 있는 국악계의 아이돌스타로 불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다현은 대중가요, 동요, 트로트, 미녀,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이를 모두 소화시켜 그들만의 색다른 음악을 표출해내고 있는 신세대 소리꾼으로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으로자 날려진 김영인 명창의 제자로 사살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다현은 우리의 것을 익히고 국악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세대 국악스타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은 도현, 다현 자매에 대해 유망한 아이들이다. 앞으로 명창이 될 것이다 라며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김다현의 아버지인 김봉곤 훈장은 20여 년 전 판소리를 전공했지만 명창의 길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두 딸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봉곤 훈장은 판소리에 관해서라면 두 딸에게 일방적이고 엄격하기만 하다고 하는데요. 김봉곤 훈장은 도현과 다현 두 딸에게 인내심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백대 명산을 다니며 산 정상에서 판소리를 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김다현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경험이 있으며 시청자들의 최대 인기 프로그램인 부루의 명곡 설 특집 방송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다현은 지난 2019년 사람이 좋다에 출연했을 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 아버지가 속마음을 표현은 잘 안 하시는데 아버지가 저희 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다 사랑이에요라며 큰 울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다현은 보이스트롯 2등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로2에 재도전한 이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 어리고 도전할 기회가 많다 보니 여기서 끝내기에 나쉬웠어요. 한 번 더 도전하기 위해 출연했는데 3등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의 경연은 힘들었지만 얻은 점이 많아요. 심사평을 받아보면서 제 방향도 고민해봤고 팬분들이 생기니 삶이 더 행복해지기도 했죠. 많은 대중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깨달은 점도 많고요. 다만 경연에 임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본 김봉곤은 다현이가 다시는 이런 경연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안쓰러웠어요 라고 아버지로서의 신경을 밝혔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스스로 발전하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비교도 하면서 얻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현이가 4살 때부터 방송도 하고 경연도 하면서 경험을 쌓았지만 재도전을 통해 성장할 계기를 마련했죠. 미스트로2 경연 이후 각종 음악 방송과 라디오 행사를 다니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김다현은 학교 대신 홈스쿨링을 선택했습니다. 연예계 활동과 공부를 병행하면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만큼 고심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다현은 학교에서 만난 또래 친구가 없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방송국에서 언니, 오빠들을 만나다 보니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는 생각은 딱히 안했어요 라고 씩씩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김다현은 가수 활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했는데요. 김다현은 중학교 과정은 학교보다 홈스쿨링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상의했지만 선택은 제가 했고 안 되는 과목들만 선생님한테 가서 배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홈스쿨링으로 중학교 과정을 마친 김다현은 한 살 앞당겨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김다현이 진학한 학교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로 정동원의 후배가 됩니다. 하지만 김다현의 삶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여러 풍파가 있었죠. 김다현의 아버지 김봉고는 훈장을 관두고 딸 김다현의 매니저로 지내고 있습니다. 김봉고는 딸 김다현이 소속사가 따로 있지만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매니저를 자처해 아내와 함께 딸의 스케줄에 맞춰 떠돌이 생활 중입니다. 실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찾은 김봉고 내 진천 집은 곳곳에 관리되지 않은 흔적이 묻어났는데요. 자택과 서당을 겸한 공간으로 한때는 학분들로 붐볐지만 전염병 사태를 겪고 김다현의 가수 활동이 바빠지며 오랫동안 비워뒀습니다. 농촌 체험 학습용으로 가꿔놓은 비닐하우스 등은 거대한 야생화 군락지가 됐고 교육 공간인 대강당은 거미줄도 친 모습이었습니다. 김봉고는 한옥을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이 지어도 받고 교육도 해봤다. 근데 그때 빚이 많았다. 은행 빚만 25억 26억이었다. 무슨 캐피탈 돈도 써봤으니까. 그건 이자가 25% 그렇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버티다가 내려놓고 여기 진천으로 왔다고 큰 돈을 투자해 서당을 크게 지었다가 빚더미에 앉아 쫓기든 진천에 오게 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김봉고는 서당을 운영해봐야 돈이 얼마나 됐겠냐며 결국 자신이 좋아서 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는데요. 그러곤 사실은 아내도 우리 아들딸도 다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고생 많이 시켰다고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불폈습니다. 김봉고는 현재 훈장직을 내려놓고 딸의 매니저로 사는 삶에 당연히 해야 하는 훈장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슬픈 일이고 딸이 잘 되니 참 행복해서 웃음 나오는 일이 돼 1위가 있다. 모든 부모 똑같을 거다. 자식농사 중요시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길 바랄 것이라고 결국은 딸이 더 중요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원래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했다는 김봉고는 최근 남자 체면에 감히 못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집안일, 심부름 등을 전부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김봉고는 이에 대해 아비가 되면 해야 될 때가 있다. 저세상 가신 나버지가 보시면 아마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할 것, 소환하여라, 초치하여라라고 너스레 떨어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대중들에게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김다현인데요. 전국 각지의 행사를 다니는 바쁜 와중에 새로운 도전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나 3회 만에 탈락 위기에 처해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과연 김다현은 이 위기를 벗어나 국가대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국악트롯 요정 김다현을 향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국악 takeot